얇은 줄기를 끈처럼 사용해 나무 껍질을 촘촘히 엮는 할아버지 뭘 만드는 걸까요 얼추 모양이 완성되어 가는데요 적당한 길이만큼 잘라내고 모양 만들기에 들어갑니다 한쪽 면은 꺾어서 세워주고 그쪽을 중심으로 양쪽 면을 모읍니다 그리고 줄기 끈으로 촘촘히 고정을 시켜주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멋진 통발이 완성됐습니다 통발을 설치하는데요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곳 적당한 경사가 있는 곳에 틀을 만들고 거기에 고정을 시켜줍니다 물이 잘 흘러 들어가도록 입구에 흙도 정리해 주는데요 큰 잎을 뜯어다가 위장막도 덮습니다 통발이 설치되니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이렇게 말라버린 개울가에서 물고기가 얼마나 잡힐까요 갔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원이용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인도네시아 숲이 훼손되는 정도는 브라질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숲을 밀고 그 땅에 단일 장목을 재배하는 대규모 농장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숲이 파괴되는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그 속도는 두 배나 빨라졌는데요. 시간당 364개의 축구장이 사라지는 속도라고 합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 전체 숲 면적 1억 9백만 헤타르 가운데 5천 7백만 헤타르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The End Tidak sampai 2030. 2020 saya pikir kalau Indonesia tidak melakukan perbaikan secara internalisasi dan tidak mengincar palu ekonomi, 2020 hasn't been.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 이 병원을 걸고 이렇게 개가한된 이 대규모의 땅에는 무엇이 들어 gracious 바로 sack 농장입니다 울창했던 숲 대신 끝이 보이지 않는 팜농장이 펼쳐져 있는데요 팜농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자나무의 한 종류인 팜나무 팜나무는 심은 지 3년이 되면 열매가 열립니다 바로 이것이 팜 열매입니다 팜나무는 4미터에서 무려 8미터까지 키가 크는데요 그래서 열매를 수확하려면 이렇게 긴 도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한 번 심은 팜나무의 수명은 25년 그리고 1년 내내 수확을 하는데요 이 열매의 과육을 압축해서 기름을 얻습니다 농장에서 수확한 열매는 무게를 잽니다 열매 더미 하나의 무게만 해도 20kg이 넘습니다 팜농장 노동자들은 대부분 인근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작지를 잃고 팜농장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확량을 무게로 잰 후엔 가공공장으로 납품을 합니다 이 가공공장은 팜녈매에서 기름을 추출해 정제하는 공장인데요 인근의 팜농장에서 생산된 팜녈매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기계로 쏟아져 들어온 팜녈매들은 뜨거운 증기로 한 번 데친 다음 껍질과 과육이 분리되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과육을 압축해서 기름을 추출하는데요 추출된 기름은 다시 용도별로 정제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팜오일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으로 추출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주변을 보면 팜오일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팜오일 생산량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생산국가도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팜오일 생산량이 들어선 숲 그렇다면 원래 그곳에 살던 숲의 원주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숲이 사라지면서 터전을 잃은 사람들 그들은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팜농장의 외곽, 경계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숲에 살던 습성 그대로 대충 천막으로 자신들의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숲에서는 가난했지만 모두가 할 일이 있었고 먹을 것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다릅니다 경작지를 뺏기고 숲 밖으로 내몰린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숲의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개발회사 간의 거래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숲의 원주민들 그들은 자신들의 삶과 터전을 되찾기 위해 길고 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2월 극단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팜농장 직원들과 원주민들이 무력으로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 충돌로 인해 급기야는 살인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농장 측 200여 명의 직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한 원주민 푸지씨가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다섯 아이를 홀로 책임지게 된 리타씨 그녀는 현재 친정 부모님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그녀의 걱정은 더 깊어만 갑니다 숲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하지만 돌아갈 곳이 있을까요? 사라져가는 숲 그것은 어쩌면 이들의 미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밝은 미소 얼마나 더 볼 수 있을까요?